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작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사실은 오늘 밤 또다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또 WTO 이사회의 어떤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일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뒤지는 것은 기초화학이 가장 뒤져서 일본은 그걸 노리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한 거죠 우리는 미국에다 압력을 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만큼 일본의 기술을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한다는데 사실은 좀 도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상황을 지금 기술적인 상황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이 되지만 지금 90일에서 또다시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로도 불매운동까지 가고 있어도 사실은 기초화학에 대한 기술을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또 다시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에 이어서 탄소섬유의 규제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또 붕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부분에도 전자부품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전자산업도 우리나라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컨디전시 플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을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달 말 늦어도 아니면 8월 15일까지는 부품을 90일 이상치를 재고로 확보하라 왜냐하면 90일 동안에 일본은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90일 이상 이상을 재고로 확보하고 추가 비용은 재고가 남아도 삼성전자가 대신 물어주겠다 또 선적도 도와주겠다 또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가 부담을 해준다 또 백색국가로 제외됐을 때 1112개 부품까지 또 제재를 가할 때를 준비해라 그래서 항법장치라든지 센서라든지 수입 제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이 정말 제재를 가하게 되면 우리 어쩌면 우리의 전자제품까지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굉장히 삼성전자에서는 대비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90일 이상 계속해서 만약에 수출 제한을 연속으로 이어갈 땐 어떨 거냐 이런 문제점이 대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디전시 컨디전시 플랜 이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지금 비상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에서도 이제 그 뭐가 생기냐 하면 일단 가장 문제 되는게 탄소섬유에 대해서 그래서 탄소섬유의 부품에 대해서 종목들이 뭐 조금 반등을 해줬고 수혜라는 이름으로다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반도체 부품 주르다가 지금 소재 부품 주르다가 이제 솔브레인 이라든지 요것은 이제 다 에칭가스 관련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다시 조정했지만 상당히 안 떨어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와 관계된 SK 머티리얼즈 이것은 뭐 원래 OCI 머티리얼즈 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네요 그렇죠 SK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역시 ENF 테크놀로지 그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또 원익 머티리얼즈 물론 램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많은데요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고 예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로다 는 역시 동진 세미캠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끝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파나요 물론 조정은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브레인 100억 투자해 놓고 동진 세미가 300억을 투자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중장계로 들고 가야죠 그것이 우리 투자들이 이기는 길이잖아요 자 이로서 컨디전시 컨디전시 플랜에 대한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한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섬유에 대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탄소섬유 관련 종목들은 또 많죠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요 그죠 물론 효성기업 그 기업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카본 그죠 좀 무거워서 잘 안 가는데요 아직은 매몰대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다이아 지난번에 그래서 효성에서는 디자인센터에서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보셨냐면 그 수소탱크를 만드는 것을 시연해서 보여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이제 디자인센터에서 수소경제에 대한 예 한번 발표회를 가지면서 이틀 동안 굉장히 지금 뭐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때 당시에 많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외에도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그래 가지고 탄소섬유와 합쳐서 이것이 뭐 코프라 라든지 뭐 일지테크라든지 DENT 라든지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종목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종목들을 얘기해 드렸고요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그 감자주의보 주가가 급락하고 기본이 상패 우려까지 주주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폐지된 종목이 근데 여러분 추천을 받든 뭐하든 여러분이 사든 간에 항상 기본이 돼 있는 종목을 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최소한도 재무상태가 1등 다이얼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가 이거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위험한 기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뉴인택이 돼서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이걸 추천받아서 샀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영업이 부진에다가 유보율을 다 까먹었잖아요 유보율이 까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본이 잠식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자본금이 지금 270억입니다 자본총계가 지금 141억이 반토막이 났죠 거의 반토막이 나서 지금 3대1 감자가 예정이 돼 있고 다시 증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감자한 이후에 증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만약에 그죠 천원 당시에서 천원에서 내가 동전주라고 매수했을 때 그죠 이게 주가가 폭락해서 지금 얼마 반토막이 났죠 500원이니까 497원이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또다시 3대1 감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또 모르니까 뭐죠 몰빵 투자를 시키는 경우가 또 많죠 그죠 몰빵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주가 차트가 갈 거다고 생각해서 싸던 이후로 매수해서 여러분이 급등 나간다고 이럴 때 샀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감자 3대1 감자에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감자에 3대1 감자면 100만원에 벌써 50% 빠지면 50만원 남았습니다 다시 3대1 감자 하면 십몇만원 남죠 맞나요 이십몇만원 십 뭐죠 십팔만원 예 3,6,18 그것도 십팔만 얼마 남죠 그죠 거기다가 두꺼까지 떨어지니까 또다시 유상증자 해가지고 여러분은 돈을 더 잃어버릴 건가요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을 몰라서 실제로 전문가도 추천하는 것이 수두로 맞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날라간 것이 넥솔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상감자로 해가지고 깡통난 종목들이 넥솔론 이게 뭐냐 OCI 자식입니다 OCI의 아들 큰아들 죄사가 역시 상장 폐지 됐고요 BNC 컴퍼니 아이팩토리 그 다음에 PLA 위노바 그 다음에 보르네오 가구 IE 위너지스 CNS 자산관리 참 이렇게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실질샘소 이렇게 무상감자유의 상장 실질샘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또 뭐냐면 유니캠 그 다음에 그 어려웠던 기업들이 YOM 현대상선 지능기업 SDS 중공업 SI 리소스 이 남강토건 참 이게 오리엔텔 전공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추천받았거나 여러분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투자의 기본은 이런 것 기업들을 여러분이 도망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실 기업인 거 유보유를 다 까먹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4년 연속 적자 기업일 때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감자하다가 상장 폐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종목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KR 모터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천원짜리가 천 얼마 같은 종목이 지금 거의 2천원 갔던 거예요 2천원 갔던 것이 500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죠 이게 자본 잠식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자본 감소로 자본 잠식 기업들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2대1 감자를 하는 상태에서 폭락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미 거의 1,800원 때 폭락을 하고 자본 감소로 또 2대1 감자를 하고 주가 또 떨어졌는데요 영업이익을 못 내서 이 기업 역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를 닦아먹고 있는 기업이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본금을 한번 보시면 자본금이 지금 947억입니다 자본 총계가 554억이니까 반토막이 거의 다 났죠 또다시 감자를 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 누적으로 가면 제3자본형 유상증제 아니면 또다시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감자라든지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야 되는데 관리 종목으로 넘으면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영업이익을 해서 어떻게든지 감자하고 또 증자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전에도 한번 전문가님 싸니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투자들은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싸면 좋은 건 줄 알고 사다가 더 깡통내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본다 따라서 지금 현대상선도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고요 오리엔틀 정광 그 다음에 지능기업도 다시 감자 2대1 감자 이후에 또 증자를 했고요 그죠 현대상선도 지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보면 피엔테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전대로 여러분은 매수하지 마시죠 자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역시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위를 까먹고 참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자본금 보니까 예 153억에 감자를 했습니다 그럼 뭐요 10대1 감자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10대1 감자해버리면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만원 남습니다 거기다 주가까지 하락하면 깡통이 되는 겁니다 깡통나는 방법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되고 차트가 갈 것 같다고 해서 부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깡통으로 가는 지림길이라는 걸 노수자 심토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돈 이를 각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으로다가 이것을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오셔서 이걸 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참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UCI라고 어디 갔나요 UCI 기업이 살아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또 감자하고 나서 그저 자본감자를 하고 나서 주가 올라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아 이걸 과거에 들고 있다가 감자 당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감자였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자 자본금이 67억에서 그저 감자 이후에 증자를 했죠 감자 이후에 증자 그럼 한번 공시정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UCI가 감자 결정을 했죠 그럼 얼마 감자를 한 건가요 감자 결정 아이고 주식사 정정전에 정정우가 이게 몇 대 1 감자인가요 어 자 그러면 어 뭐죠 165억인가요 165억이 예 뭐죠 33억이 남았으니까 535 5 5 대 1 감자를 했네요 대충 이게 5 대 1 감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 모르고 잘못 사가지고 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본이 감소돼서 5 대 1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 감소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돈이 얼마 남나 거기다 주가까지 그 다음에 또 감자 한 기업을 가서 이걸 또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언제 상장패일지 모르고 위험한 기업이다 이런 걸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자본금 까먹고 상장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무상감자까지 늘어나면 더군다나 지금 일본하고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통장 더 어려운 기업들이 태어날 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무상감자 하는 기업들 감자 전에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내는 기업 유보일을 까먹는 기업은 절대로 여러분은 매수하지 말라는 것을 신신당부하고요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바로 내일 판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럴 순 없지만 그건 단기 트레이더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그저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이 부자 되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또 명심하고 명심하셔서 부실기업을 매수하지 말자 무상감자후 기업이 살아나서 정말 돈을 버는 기업으로 전환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거의 그렇지가 못하고요 무상감자후에 실신한 유상증자는 자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뭔가가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경영진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은 또 대표이사들을 자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여러분들을 다 어렵게 만들고 투자를 점점 주식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업을 3년 연속 적재하 기업의 유보유를 까먹은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그 방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돈 벌어주지 않는다는 사를 잊지 말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자 긴급으로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시장은 일본과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잘 극복해서 또다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가면서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당분간은 올랐지만 역시 그거에 이어서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을 여러분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솔직한 얘기로 원익 IPS를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은 벌어지는 것은 그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많이 돈을 벌을 가능성 높은 것이 과거에 제가 하이닉스를 241% 내줬을 내줬을 때 얘는 275% 내줬습니다 그럴 때 2017 2015 년인가요 16년 6월부터 갈 때 삼성전자가 143%를 내줄 때 얘는 275% 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기업을 매수해서 갈지를 참고삼아 여러분의 원칙 여러분의 기준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부실 기업으로 돈 번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우울은 절대로 범하지 말자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투자하면서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